원래 물놀이 할 때 라면 쳐다보셨나? 야 근데 하늘 이쁘다 야 아 이거 좀 굴돌려야 되나? 먹자? 맛있겠다 근데 원래 물놀이 할 때 라면 쳐다보셨나? 군대 생각나는데 군대 생각 군대 생각나요 만두에다가 라면에다가 이 새끼 군대 가봤냐? 총 쏴봤어? 총 어떻게 쏴았는지 알아봤는데 진짜로? 나 봤지 이 새끼야 어떻게 쏴? 대가리에서 놀이샤가 뭐야? 놀이샤가 뭐야? 놀이샤는 아니겠지 난 신선해 딴 걸 먹자 오 야야야야 뭐가 보여줄 것 같은데? 준비 당장 좀 달라 오 야야야 뭐야 뭐야? 뭐야 뭐야? 요요 요 야 자, 오케이, 자, 가자! 이야, 평범하게 그지없구만, 그냥. 오, 앞으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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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로! 야, 좋았다, 좋았다. 가만히하게 하면 쭉 돌아, 그냥. 오, 야, 그래도 좀 했다. 세 달을 그냥 이렇게 해야 돼. 오, 그리고 한 번? 오, 야. 오, 여기. 너의 장기를 보여줘. 거기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. 시작! 야, 야, 빨리 뭐해? 야, 결승전. 아이, 승관이 졌네. 뭐야, 야. 진 소감이 어떠십니까? 아니, 내가 다 두 거지. 자존감 낮아진다고. 맞아요. 자, 마원과 박효산의 대결. 와! 갑니다. 자,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? 둘 다 졌으면. 아, 둘 다 물에 빠지길 희망한다는. 준비! 시작! 둘 다 빠진다. 오, 아니네? 오, 뭐야? 아, 마원 빠졌죠? 야, 왜 이렇게 빨라? 야, 왜 이렇게 빨라, 쟤? 출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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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진짜 심각하다, 심각해. 자, 고기 먹으러. 자, 맛있게 구워줘. 아, 맛있어 보인다. 응. 아주 격단하게 잘 구웠어. 누가 구웠는지 모르겠지. 누가 구웠는지 모르겠지. 누군지 모르겠지. 벽에다가 청양석 하나 올리고. 거리랑 가까운 사람 이기는 거야. 떨어지면 끝이야. 떨어지면 끝이야. 떨어지면 끝이야. 내기야, 내기. 야, 훌라, 이 중에서 하나도. 아무것도 똑같이 멋지게 해. 우리가 고르면서 잘 모르겠네. 열심히 고르면서 잘 모르겠지? 말은 많아. 갈라, 가위바위보. 그래, 너가 일봐. 알아! 한 여기까지만 와도 베스트야 그래, 그럴 수도 있어 그냥 갔다 오면 돼 오케이, 자자자 갑니다 넘어가냐, 안 넘어가냐 이 새끼 아까 나보고 뭐라 했어? 게임을 불어요 근데 그 게임 왜 하냐면서 지금 엄청 열심히 해 아, 좋아 전화까지 왔어 어? 한다 야, 이게 뭐야 이게 됐어, 됐어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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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해봐, 해봐 와, 잘해 이 정도는 해줘야지 하노 해줌 베스트자는 이름 넣어줘야겠어 가자, 괜찮아 랩을 원한 열심히 저작한 스프레이였어 랩을 원하는 그 마건 이제 탈 건데 어때요? 어떨 것 같아요? 어.. 정말 못 탈 것 같아요 저는 그릇 잔혀 없어요 넘마도 비디오죠 에.. 과연 그날 한번에 일어날수 있을 것인가 파이팅! 오오오오오오! 하하하핳 자 2차 시도! 갈게요 가자 보는 것만으로 해도 시원하다 뭔가 힘이 된다고 배경이 아주 기감 있습니다 배경이 다 못 많이 좋아해 맞아 볶음밥도 되죠? 몇 개? 네 개? 두 개 좀 해주세요 두 개 해주세요 얘 세 개 해야 될 것 같아요 세 개 부탁드릴게요 이 돼지가 있어가지고 마무리 하자 아 마무리? 멘트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냥 너무 그렇게 하시도 않잖아 유튜브도 그렇게 안 해 어떻게 예시를 해봐 네가 그냥 알았어 우리가 그냥 소중독이 크시잖아 우리까지 너가 꼭 좋아해 이거 받아 우리가 그냥 너가 그냥 의지를 하지 마 너가 너 채널이야 너가 그거 다 다 넣어 너가 그거 좋아해 주고 너가 이거 해 주고 인사 제대로 해 주마 너가 이거 해 너가 해야 돼 너가 그런 거 너가 그렇게 다 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